길을 만들어 나가는 대학, 호서대학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서대학은 약 100만 제곱미터의 교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여 개의 강의동 및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천여 명의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학생을 가르치고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5천여 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전국 4개 지역, 천안, 아산, 서울, 당진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규모가 큰 대학입니다. 호서대학에는 총 6개 단과대학, 43개 학부, 학과, 전공이 있습니다. 아산 캠퍼스에서는 생명보건대학, 예체능대학, 공과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항공서비스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천안 캠퍼스에는 인문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체능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개교된 당진 캠퍼스에는 공과대학 중 로봇 자동화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자동차 ICT공학과를 이전하여 지역 주요 산업기반시설과 연계한 산학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트랙제를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 나가는 대학이라는 대학 이념에 맞게, 호서대학은 항상 전국 최초를 추구합니다. 1984년에 전국 최초로 실내디자인학과를 도입하였으며, 지금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방제학과 역시 우리 호서대학교에서 1995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과입니다. 마찬가지로 1997년에 게임학, 2004년에 한방화장품과학전공을 설치한 최초의 대학, 바로 호서대학교입니다. 호서대학교는 또한 탄탄한 교육, 연구, 취업, 창업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여러가지 까다로운 인증을 통과하여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특성화사업학과들은 연간 약 31억원을 지원받아 전문가 양성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지원금으로 2011년부터 227억원을 투입하여 창업지원을 하여 현재까지 창업기업수 915개, 창업기업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모모트, 무하크, AA, 파이어메이커스 등 많은 학생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부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지정이 되어 2022년까지 연간 6억원, 총 30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창업 및 취업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취업률 2년 연속 충남북 1위, 전국 4위라는 결과는 좋은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직원 및 재학생이 공동으로 이루어낸 우리 대학의 자랑입니다. 호사대학교가 지속적으로 최고의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호사대학교만의 취업특화 프로그램인 캔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학년부터 모든 학생에게 지도교수님을 배정하여 4년 동안 취업 밀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 진로탐색, 2학년 목표설정, 3학년 역량강화, 4학년 취업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지도교수님이 함께하여 학생 개인에게 최적화된 취업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양적으로 우수한 취업일에 못지않게 질적으로도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대형종합건설사로부터 언론사, 방송국, 로스쿨,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호사대학교는 재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장학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10여종의 장학금을 비롯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성적우수장학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장학금,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등 각종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1인당 평균 장학금 지급액이 무려 321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봉사 프로그램,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을 재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국제감각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호사대학교 약 2,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매우 큰 생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침, 저녁 식비를 포함하여 2인실은 101만 원, 4인실은 62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는 강남, 일산, 부천, 안양, 안산, 성남, 오리, 수원 등 운영하고 있으며 전철 1호선, KTX뿐만 아니라 새로이 SRT가 개통이 되어 강남까지 30분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상 호사대학교의 소개를 간단히 마치며 저희 호사대학교는 학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호사대학교에서는 여러분의 꿈들이 현실이 됩니다. 호사대학교에 지원하세요. 감사합니다.